네. 병원 검사를 권유해야 할 때의 멘트에요. 그렇군요. 그런데 같이 보시기 시작. 그렇군요. 그런데 영혼이 아니라 이런 원인을 보이는 데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.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이게 정석의 멘트에요. 애를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시면 학부모가 마음이 열립니다.